야! 이리와. 이리와. 휴가 갔나봐요. 주인이. 풀어놓고 갔어. 여기다 사료를 가득 채워놓고 풀어놓고 갔어요. 나 저기 아래 먹자한테 갈 건데? 사료 가지고. 배고픔 일로 와서 먹어. 여기 같아요. 여기 풀이 없는 노른 흔적이 있고. 이 안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. 저기 저 까만 거 안에 어디 새끼를 낳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찾기도 힘들어요. 다 뒤적거려 가면서 잘 힘들어요. 그리고 보면 여기 드나들었던 길이 보이죠? 밟았던. 야! 먹자가 왔네. 먹자 왔어. 새끼 안 건드려. 새끼 안 건드려. 저기다 이제 사료를 낳았잖아요. 먹자 온 지. 어디다 왔어? 털버드 왔어. 얼른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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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입맛 따시면서 오는 거 봐. 먹어. 먹어. 가서 먹어. 가서 먹어. 가서 먹어. 가서 먹어. 괜찮아. 멍 괜찮아. 응. 알았어. 알았어. 짖지 마. 알았어. 이 자식 가까이 오네. 가서 먹어 얼른. 새끼들 불러. 새끼들 불러서 먹어. 새끼들 불러서 먹어. 제발 먹자. 그리고 가odi 가면 꼭 voor간100분. 갈게. 지금 여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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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줌으로 땡긴 건데 이쪽에 사시는 분을 지금 만났어요. 나주머니를 만났는데 혹시 저기에 강아지 나온적 없냐니까 있대요 근데 꽤 크대요 그렇지. 우리 청폭명어리 보다 훨씬 먼저 났으니까 한 번 지켜볼게 두 마리다 두 마리다 말 컸네 두 마리 말 컸네 말 컸어 두 마리에 reicht 두 마리밖에 없나? 아직도 젖을 먹네. 저렇게 큰 것이. 내 예상이 맞았어. 저 안에 있었어. 봐서 저녁에 더 갖다 줘야 되나? 한번 보고요. 나머지는 죽었다는 얘기야? 고양이나 얘네가 잡아갔을 수도 있지. 두 마리밖에 없네. 두 마리밖에 없어요. 하나는 베이지. 하나 완전 황구인데. 다행이다. 두 마리밖에 없어서. 엄청 크네요. 중강아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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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흔들려서 나이 다 두 마리 밖에 없어서 여러 마리를 낳았는데 아마 먹이 구하러 간 사이에 다른 짐승들이 자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내리고 가서 원래 숫개가 먹이를 구해오면 모를까 걔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먹이 구하러 간 사이에 잘 기억해서 제 누룽이 시커먼거 다음에 한번 또 보죠 내가 또 절로 지나가면 또 훅 들어가겠지 먹어 사료 좋잖아 코가 까만색이 아니네 우리 강아지는 코가 까만색인데 아 헷갈려 천둥이랑 번개가 까만색인데 털로 보도 까만색인데 모르겠다 모르겠어 에이 모르겠다 야 주인 아저씨 어디갔어 응? 밥 없어? 밥 다 먹었네? 너도 밥 갖다 줘? 응? 얘가 청풍 명어리 아빠일 수도 있어요 밥 갖다 줘? 주인 아저씨가 휴가 갔나봐 저기 다 밥 갖다 놨는데 거기 가서 먹지마 먹자 먹어야 돼 오리지날 진덕개는 아니네 주둥이 쳐진 것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아휴 저 목에 져 진드기도 그렇고 밥 갖다 줄게 있어 좀 있어 야 이리 와 밥 먹어야지 야 이제는 아주 기다려 너까지 응? 자 너도 꼬리치냐? 이리 와 사려먹을래? 털보 이리 와 저거 먹자한테 가서 먹자 이제 아주 그냥 주인인 것처럼 따라와요 이 새끼들이 응? 털보 빨리 와 먹자한테 가서 먹어야지 어서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야 내가 키우는 개가 몇 마리가 됐니? 새끼들까지 먹자까지 가자 차 온다 조심해라 저 녀석은 왜 안 왔또 또 먹자도 기다리고 있었어 먹자 이리 와 차 온다 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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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서 먹어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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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갔어요 먹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오나 봅시다 털보야 털보야 어 얘네 이제 조만간에 이보멕틴을 한번 섞어서 줘야 될 것 같아 고기 같은 데다가 자 먹자야 애기들 데리고 나와봐라 어 애기는 안들고 나왔네 왜 애기들은 안들고 나왔니 애기들 한번 보고싶어서 그랬는데 먹자야 애기들 좀 데리고 나와봐 기다리면 또 나올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예 지금 저 바로 옆에 있어요 몇미터 앞에 먹자 먹으라고 양보해 주네요 먹자는 저기서 먹고 있고 저는 강아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털보는 내 옆에 있고 자 먹자가 먹고 들어갔어요 자 이제 털보가 슬슬 갔습니다 왜 안먹어 자식이 또 고기 반찬만 먹을라 그러네 어허 나이 참 이거 참 나 먹자야 애기들 좀 데리고 나와봐 안나오려나 봅니다 인데 저거는 비닐하고 맥주 박스하고 분리를 해야 정확한 분리수건데 저따구로 집어 던져놓으니 저거 가지가냐구요 에휴 참 자 먹자 잘자라 뭐 안보여준다는걸 뭐 어떻게 자 오늘은 닭고기 특식 얘들아 나와서 먹어라 어우 저기 있구나 우리 먹자가 저기서 보고 있었네 더우니까 저기 물 옆에가 있는거야 이리와 이리와 먹어 닭고기야 오늘은 어서 어 이 자식 이리로 갔는데 아유 강아지 데리고 데리고 갔나보다 아이씨 음 지금 들어갔는데 새끼들을 젖을 주고 오려고 그러나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나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 않네요 아마 젖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이리와 아침에 와보면 다 먹었을까 오늘 저도 그 우리 개들 닭가슴살 주다가 몇개 슬쩍해서 야채랑 해서 구워 먹었는데 꽤 맛있네요 자 오늘 야구를 일본하고 한대니까 보러 가야죠 알아서 먹겠지 잘 먹어라 야 가려고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다가지가 나왔다 하는 말이 다가지가 나왔어 아 이게 딱 저번에 봤더니 먹자다는데 아 그래서 다음부터 밥을 조금 더 안에다 들여 놔야 되겠네 한마리도 안나오나 한마리밖에 없나 저번에 두마리였는데 저번에 두마리였는데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새끼가 와서 먹어봐 이러면 한마리 있는 강아지들 다 나오거든요 근데 한마리밖에 안나오네 지금 매일 저녁에 주고 있어요 매일 저녁에 그래서 처음에는 한 끼 분량만 줬는데 이제 강아지가 커서 꽤 많이 씩 주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아침에 보면 출근할 때 보면 조금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주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저녁에 많이 움직여 더우니까 낮에는 안 움직이고 아침에 줬다가는 다 못 먹으면 상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 주는 게 맞아요 저녁에 주고 있습니다 너도 와서 먹어 봐 뒤에 쟤는 이름을 놀자 라고 줘야 되겠어요 얘는 먹자 쟤는 놀자 놀자야 이상한가? 조금 더 당겨볼까? 지금은 딱지 애미 아 이거 모르겠다 애미 다 놓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좀 찝찝하네요 한마리밖에 안나와 있다는 게 원래 이 정도 되면 두 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기 지금 앉아 있는 곳 앉아 있는 정도에다가 사료 그릇을 다음부터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먹어 너도 벌써 먹어 봐 청풍 며어리는 잘 먹어 너도 얼른 먹어 봐 여기가 가리앞아. 다시 들어가네요. 아직 먹는것을 잘 안먹는거야. 먹는거야. 우리 강아지들 보다는 훨씬 커요. 가서 토해줘. 그 안에 또 아기들이 있으면 토해줘. 들어가서. 자 또 보자. 먹자 화이팅.